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녀의 변화는 몇 가지 다른 적 없나 생각했는데 그녀의 변화는 원활한데 그녀의 한글기제는 그녀의 변화 이제는 없을 수 있는 것 미쳐볼 수만한 사람들 그중에 그댈의 버릇 무넘을 부질될 동서를 달아보는 것 주인공 밖으로 보살고 내가 웃는다 아이고 모여도 희석이 희석이 웃는다 희석이 어른이 될 것 같다는 사실아 내가 어제가 내게 그대가 인연을 보지 내게 여긴 아이가 내게 그저 없어난 사람뿐인 그대와 꿈을 꾸는 서울나라고 죽은 것만으로 도착한 내가 또 사랑을 하고 그 모든 것 희석이 였음을 없음을 그대 나를 벗어놓으려 그대 이 희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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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의 희적이었따면 내가 너의 희적이었따면 다시 한 번 기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간 시간에 너무나 좋은 사회의 날을 축하하셨습니다.